아 아 아 느낌 좋은데 130 ㅎ 뭐야 기간이 나쁘진 않습니다 어? 아하 저쪽에 나오는 애이 한 명 있어가지고 으잉? 또 있었어? 아이 잘 안보인다 아아 이게 안되네요 뭐야 어디갔어? 이런 거 흘려면 어떡해 아아 씨발 뺄 시간이 없냐 이 씨발 걸리면 죽네 으잉? 아아 씨 이 씨발 진짜 씨 아아 아아아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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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이 번파는 좀 게임처럼 되네 아아아 아아 하하하하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뭔데 아 왜 그쪽에서 나와 누가 했었다고 으 으 으 으 으 으 네 잠시 기다려주세요 어? 잡은게? 왜 이건 안잡고 가? 아아 미치없구나 위가 아니라 아아 미치고 아아 미치고 아아 미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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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거리 하나를 당겨주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걸로 긴급상황 회피 그리고 정확도도 상당히 괜찮아요. 하지만 한 번씩 진짜 아쉬울 때가 있다. 딱 그 정도에요. 근데 어쨌든 온라운드로 아주 재밌게 쓸 수 있고 SMG 중에 이 정도 성능 뽑아내기가 쉽지 않다. 몇 개밖에 없다. 그래서 이거 한 번 이 세팅대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상당히 괜찮고 재밌고 빠르게 그렇게 쓸 수 있다.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